정부와 의사협회가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한주 기자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이한주 기자, 의사 숫자가 모자란 것은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.5명입니다.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기준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우리나라보다 의사수 적은 곳, 멕시코 한 곳밖에 없습니다. 의사협회도 이건 모두 동의를 합니다.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필수적인 과나 기피과로 분류되는 그런 과들이 왜 지원을 하지 않고 왜 그쪽의 의사가 부족한지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인원만 늘려서는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진료를 볼 때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고작 몇 분밖에 안 되는 일이 사실 많잖아요. 이것도 결국에는 의사 숫자가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것도 맞습니다.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 시간을 보겠습니다. 환자 한 명당 5분에 불과합니다.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채 3분이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.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 한 번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. 서울대병원 지금 예약하면 두 달하고 보름 뒤 의사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것마저도 매년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역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몰리는 겁니다. 현재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의사 정원을 모두 채운 곳 9곳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런데 또 반대로 의사 수가 늘면 경쟁이 심해지고 의료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?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전문가 설명 먼저 좀 들어보실까요? 지역의 병원에서 의사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만들면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해 나가면서도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늘어난 의사들이 그대로 다 시장에 풀리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보건복지부 안을 보면요. 늘어나는 매년 늘어나는 의사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. 나머지 100명도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에서만 활동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지역에서 일을 하라고 해도 결국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다 몰릴 거다 이런 주장은 어떨까요? 그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지역의사는 선별 지역에서 무조건 10년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. 다만 이 기간이 끝난 뒤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400명씩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안착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. 네 잘 들었습니다. 이한주 기자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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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